야, 내가 어제 연락했는데 왜 답장을 안 해? 바빠 야, 내가 어제 연락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? 진짜 와, 진짜 분위기 망칠래? 야, 솔직히 말해. 그림이 이뻐, 내가 이뻐. 내가 더 이쁘지. 내가 더 이쁘지. 아잇, 낙오. 너 무슨 마음을 이따가야, 룸? 너가 아랍까진한 코리안 띠토 사케이시지? 산! 아야, 룸? 데칼랑, 칼리카 띠토. 감사합니다. 낙오.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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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되뇌를 만났다는 넌.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또다시 사랑해요 사랑할 때 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 인도 찾아오니까